러시아의 생존 러시아 1분만에 모든 것을 마칠 수는 없지만 이 1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들의 러시아어의 본격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하루 1분 생존 러시아어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아침, 좋은 오후, 좋은 저녁이에요 라는 표현을 볼 건데요 우리 예전에 좋아 라고 할 때 배웠던 러시아어 하로 시작하는 표현 기억하시나요? 그렇죠 맞아요 하라쇼 였죠 그래서 하라쇼는 단독으로 쓰이면 좋아 그래 알았어 라는 부사로 쓰였고요 그렇다면 좋은 땡땡이라고 할 때 우리 하라쇼를 형용사 형태로 바꾼 하로시 하로쇄야 하로쇄예 라고 쓸 수도 있어요 라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형용사가 세 개나 있는 이유는 뭘까요? 그렇죠 러시아어의 특성상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요 좋은 또 다른 형용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브리 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이 도브리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도브리 다음엔 남성명사 예를 들면 남자친구 노브라야 다음에는 여성명사 즉 여자친구 도브로이에 다음은 중성명사 여기는 사람이 안 오겠죠? 예를 들면 도브라야 다음에 남성은 올 수 있다 없다?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제가 남자친구 애인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러시아라 한번 볼게요 우리 여자친구는 본 적 있어요 제부시카였죠 제부시카 우리 남자친구는 이번 기회에 보겠습니다 파린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기 좋은 남자친구네 혹은 좋은 총각이네 라고 쓰기도 해요 러시아어로는 도브리 파린 도브리 파린 라고 할 거고요 착한 아가씨 혹은 착한 여자친구는 도브라야 제부시카 도브라야 제부시카 요렇게 바뀔 거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 더 해볼까요?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자 아빠와 엄마 우리 간단한 단어로 빠빠 마마 라고 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라는 조금 더 높은 단어가 있지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배웠던 단어로 만들어 볼까요? 그렇죠 도브리 빠빠 도브라야 마마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 가끔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빠빠 아로 끝났는데 여잔가요 라고 하신다면 얘는 일종의 그 문법 중 또 하나가 있어서 아빠라는 성은 선천적으로 남자다 라고 해서 아로 끝나지만 남성형 형사와 함께 써서 도브리 빠빠 라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아침 도브라에 우드로 가 되고요 좋은 오후 도브리 진 좋은 저녁 도브리 위에취르 가 되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은 둘 다 남성 명사고요 아침은 우드로 오로 끝나는 중성이라서 도브라에 우드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챙겨 주세요 하루 1분 생존 러시아어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전 파트와 달리 러시아어 표현 위주로 배우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것 같으신가요 맞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러시아어 실력이 조금은 레벨업 됐거든요 러시아어 정복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러시아어 실력을 쭉쭉 늘려 나가요 하루 1분 생존 러시아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표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스리따 아냐